너의 눈물을 알아 지친 모습도 알아 길었던 네 그림자와 나란히 한 길을 걸었던 나야 깊은 한숨을 알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어 힘이 들 때 당당하게 늘 다시 일어나 또 웃고 있는 너 늘 지켜본 나야 누구보다 강한 팔과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를 가진 너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네 웃음이 생각나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너야 세상을 모두 가져갈 주인공은 그래 바로 너뿐이야 자 쟤! 쟤들 뭐냐? 야구선수 맞아?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강팀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팀이다 맞아 더 이상 속에 담아두지 말고 저illar 말이야 이뤄던 이외에 너를 너를 너보다 강한 발과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를 가진 너 사랑스런 너의 모습 네 모습이 생각나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널 사랑해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땀들이 너를 믿어줄 거야 널 안아줄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누구보다 멋진 꿈과 더는 가슴 가진 너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믿음 가진 너 넘어지고 쓰러져도 마지막에 웃는 것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너야 세상을 다 꿈에 안을 주인공은 나이 베스트 나이 베스트 너 뿐이야 그대 하루 청각장애 야구부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들 당당히 대한민국 53번째 고교 야구부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입니다 당們 그다우 강남 wü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